네 우리 혜수빈님, 왕석현님, 우리 인천님까지 세 분이 함께 자리를 구매해 주십니다. 시선은 가운데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. 오른쪽으로 한 번 더. 오늘 연기대상 함께 하셨습니다. 어떤 마음의 각오를 함께 하셨는지 소감한 분들을 봅니다. 네 저희 지금 신부와의 약속 열심히 촬영하고 있는데요. 올해 드라마 마지막까지 무라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큰 잔치에 같이 해서 드라마 촬영을 하겠습니다. 왕석현님, 사실은 실제 드라마에서 아빠들이잖아요. 어떻습니까? 오늘 누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시는지? 이선희님이 급조 갑자기 오셨어요. 예정이 없었습니다. 시간이 좀 걸렸어요. 왕석현님도 좀 늦으시고. 아빠 기다리겠어요. 안녕하세요. 네, 네. 저도. 두 분 다. 아, 두 분 다. 네. 촬영장에서도 잘 챙겨주시고. 하심 없이 누가 조금 더 많이 잘 챙겨주시고. 정말 두 분 다. 정말 두 분 다. 너를 왜 챙겨다 그러시지? 촬영장에서도 두 분 다 잘 챙겨주시는데. 오늘 또 이렇게 너무 멋있으신 것 같아요. 하심이 님에게 마이크를 잘합니다. 사실은 아, 연기 너무 잘하시는데요. 오늘 뭐 연기대상에 후보들이 쟁쟁합니다만 6명입니다. 본인이 생각하시는 오늘의 연기대상 초기 활동된다면 누구에게 마음이 가는 연기대상 후보가 있나요? 남자 셈, 여자 셈입니다. 김선아 씨는 뭐. 네, 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약간 좀. 느낌이 오는 분이 있나요? 전 그냥 석현이가 탔으면 좋겠네요. 네. 미터 끝도 없이 석현 씨가. 네, 네. 아무튼 뭐 시청자분들이 또 투표를 해주셨으니까. 네, 어련히 받을 만한 분이 받으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알겠습니다. 우리 마이크를 제가 건드려봤고요. 마지막 멋진 모습으로 한 번 더 인사드리고 새해가 세상 안내하겠습니다. 자, 사랑하는 아빠 아닐까요? 어깨동무 하셔도 좋고. 네, 더 침입하고 느껴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극중의 사이는 사실 좀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. 오늘만큼은 더 멋짐으로 아름답게. 왼쪽, 오른쪽 한 번씩 더 아까처럼. 너무 좋은데요. 네, 오른쪽 한 번 더 가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왼쪽으로 저희까지 하겠습니다. 신과약성TV였습니다. 자, 오른쪽으로 한 번 더. 네. 오늘 뭐 연기대상 함께 하셨습니다. 어떤 마음의 각오를 함께 하셨는지 소감한 분들 봅니다. 네, 저희 지금 신과약속 열심히 촬영하고 있는데요. 올해 드라마 마지막까지 문화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. 또 이렇게 큰 잔치에 같이 해서 또 드라마 잘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, 왕석현 님데 사실은 실제 드라마에서 아빠 늦으시잖아요. 어떻습니까? 오늘 누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시는지. 이선희 님이 급조 갑자기 오셨어요. 예정이 없었습니다. 시간이 좀 걸렸어요. 왕석현 님도 좀 늦으시고. 네, 아빠 기다리겠어요. 저는 두 분 다. 아, 두 분 다. 아, 진짜. 촬영장에서도 너무 잘 챙겨주시고. 사심 없이 누가 조금 더 많이 잘 챙겨주신가요? 정말 두 분 다. 정말 두 분 다. 정말 두 분 다. 너무 왜 챙겨다고 그러시대. 촬영장에서도 두 분 다 잘 챙겨주시는데 오늘 또 너무 멋있으신 것 같아요. 대수빈 님에게 많이 계산합니다. 사실은 아, 연기 너무 잘하시는데요. 오늘 뭐 연기대상에 멤버들이 쟁쟁합니다만 여섯 명입니다. 본인이 생각하신 오늘의 연기대상 초기 활동된다면 누구에게? 마음이 가는 연기대상 후보가 있나요? 남자 셋, 여자 셋입니다. 김선아 씨부터 하는 뭐. 네. 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약간 좀. 느낌이 어느 분이 있나요? 전 그냥 석현이가 탔으면 좋겠네요. 밑도 끝도 없이 석현 씨가. 아무튼 뭐 시청자분들이 또 투표를 해주셨으니까. 네. 어련히 받을 만한 분이 받으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알겠습니다. 우리 마이클 제가 건드봤고요. 마지막 멋진 모습으로 한 번 더 인사드리고 저희가 퇴상 안내하겠습니다. 사랑하는 아빠 아닐까요? 어깨 동물하셔도 좋고. 네. 더 치밀다고 느껴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극중의 사이는 사실 좀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오늘만큼은 멋짐으로 아름답게. 왼쪽, 오른쪽 한 번씩 더 아까처럼. 지금 너무 좋은데요. 네. 오른쪽 한 번 더 가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왼쪽으로 저희가 안내하겠습니다. 신과약섭TV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